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표현은 traffic, traffic, traff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교통 또는 교통량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re 하면 무엇이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a traffic jam 이때 traffic jam 하면 교통체증, 교통막힘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ere's a traffic jam, 차가 막히네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icnic, picnic, picn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소풍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뭐 뭐 하자, go on a picnic 하면 소풍을 가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let's go on a picnic, 우리 소풍 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asic, basic, bas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기본적인 또는 기초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s, 그것은 the basic, 기초적인 word, 이때 word 하면 단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basic word, 기초적인 단어이다, of English 영어의, 전체적 의미는 it's the basic word, of English, 그것은 기초적인 영어 단어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lastic, plastic, plast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plastic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cup, 그 cup은 is made of 하면 뭐뭐로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plastic, plastic으로 만들어졌다. 전체적 의미는 the cup is made of plastic, 그 cup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ublic, public, publ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공공의 또는 공중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is 여기는 이곳은 a public restroom 이때 끝부분에 있는 restroom 하면 화장실 그래서 public restroom 하면 공중화장실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this is a public restroom 이곳은 공중화장실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organic, organic, organ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중간 부분에 있는 알파벳 a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organ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유기농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often, 자주, 종종, eat, 먹는다. organic 유기농의 food, 식품을 전체적 의미는 I often eat organic food. 나는 유기농 식품을 자주 먹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anic, panic, pan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공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screamed, 이때 scream 하면 비명을 지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비명을 질렀다, in a panic, 공포 속에서 전체적 의미는 she screamed in a panic,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antastic, fantastic, fantast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알파벳 a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fantastic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환상적인 또는 굉장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dish, 이때 dish 하면 요리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요리는 was fantastic, 환상적이었다. 전체적 의미는 the dish was fantastic, 그 요리는 환상적이었다, 굉장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omantic, romantic, romant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도 역시 중간 부분에 있는 알파벳 a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romantic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낭만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like, 나는 좋아한다, romantic, 낭만적인 movies, 영화를, 전체적 의미는 I like, romantic movies, 나는 낭만적인 영화를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usic, music, mus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음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listening to, 이때 listen to 하면 무엇을 듣다. 그래서 I'm listening to, 나는 듣고 있다. music, 음악을, 전체적 의미는 I'm listening to music, 나는 음악을 듣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교통, 교통량.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traffic, traffic, traff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소풍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icnic, picnic, picn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basic, basic, bas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plastic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lastic, plastic, plast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공공의, 공중의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ublic, public, publ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유기농의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organic, organ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공포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anic, panic, pan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환상적인, 굉장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antastic, fantastic, fantast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낭만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romantic, romantic, romant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음악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music, music, music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차가 막히네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re's a traffic jam there's a traffic jam there's a traffic jam 다음 문장은요. 우리 소풍 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go on a picnic let's go on a picnic let's go on a picnic 이번 문장은요. 그것은 기초적인 영어 단어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s the basic word of English it's the basic word of English 다음 문장은요. 그 컵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cup is made of plastic the cup is made of plastic the cup is made of plastic 이번 문장은요. 이곳은 공중화장실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is a public restroom this is a public restroom this is a public restroom 다음 문장은요. 나는 유기농 식품을 자주 먹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often eat organic food i often eat organic food i often eat organic food 이번 문장은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screamed in a p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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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은요. 그 요리는 환상적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dish was fant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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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문장은요. 나는 낭만적인 영화를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like romantic movies i like romantic movies i like romantic movies 다음 문장은요. 나는 음악을 듣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listening to music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